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진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보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외교관계로는 가장 오래됐고 가장 또 영향력이 있는 잡지 foreign affairs 그리고 foreign affairs만큼 오래되진 않았지만 역시 뭐 그래도 거의 50년 됐나요 1970년대부터 발행됐으니까요 foreign policy에 실린 전문가들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전해드릴 그 foreign affairs의 기사는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한비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내용이 깁니다. 아주 길어서 그 긴 내용 가운데서 마지막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됐던 것이 굉장히 며칠 전에 이슈가 됐었죠. 이 내용을 그 딱 그 부분만 드러내고 이게 주한미군 철군을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보좌관이 어느 형태로 글을 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만 떼놓고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본인의 주장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아마 올해 동안 지금 며칠 됐잖아요. 며칠이 뭡니까 열흘 돼가네요.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긴 그 foreign affairs에 쓴 문정인 그 특별 보좌관 특보의 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언론이든 그 부분적인 것을 번역을 해서 해석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뭐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정인 국가안보 특별보좌관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뭐 정규방송 시간도 아니고 그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는 foreign policy에 실린 여러 가지 기사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역시 관련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사라는 것은 이제 북미회담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이 기고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국에서 전부 번역된 곳이 글쎄요 저는 못 봤는데 분명히 어디인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대강 보니까 많은 부분이 조금 완벽한 번역이라는 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우선 제가 본 것 가운데 이 문정인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대해서 이 foreign affairs에 글을 쓰면서 본인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라는 것도 밝히지 않았고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썼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설을 한 신문이 있던데 어느 신문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작은 실수에서 온 것 같고 foreign affairs라는 잡지를 저는 이제 받아보기 때문에 물론 그 everyday 데일리 뉴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웹사이트로 주로 보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도 두텁잖아요. 이 잡지가 무슨 시사주간지 타임이나 뉴스위크 뭐 이런 잡지처럼 얄팍한 잡지가 아니에요. 두꺼운 책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나중에도 한 번씩 보거든요. 두 달에 한 번 발행되는 잡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잡지를 조금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정인 그 특보가 본인의 타이틀을 다 빼고 글을 썼다. 이것은 아니에요. 인터넷 웹사이트로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직 그 foreign affairs 종이 그 잡지를 받지 않았고 당연히 받지 못하죠. 이게 불과 며칠 전에 4월 30일에 쓴 것이니까 아직 안 나왔죠. 인터넷에서 볼 때는 그 글을 쓴 사람이요. 기고문을 작성한 사람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마우스를 그 이름의 문정인 영어로 써있는 이름의 마우스를 이렇게 대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을 하는데 foreign affairs는 미국식으로 외교 국가안보특별보좌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특별한 교수요. 명예특임 교수 한국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던데 미국에서 그 분야에서 아주 특출난 사람들을 distinguished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교수다라고 분명히 맨 위에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문재인 특보의 글을 쭉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것을 쭉 다시 나열을 하자면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으나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정상회담 남한과 북한에 끝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쭉 정리 한번 한다 하는 의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의 끝부분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주한미군 철군 내지는 감축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판문점 회담이 판문점 선언이라는 예상치 못한 평화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김정은 두 지도자는 전쟁은 없고 새로운 시대를 말했고 저는 그 세 번 정상회담에 모두 참석한 사람으로서 뭐 문적인 특보가요 이번 회담은 전과 달리 아주 진정한 진전이 있고 영원한 평화를 위한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게 첫 단락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도 한반도 평화로 가는 진짜 통로 하고는 그 작은 제목으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의 진전과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많은 논평이 앞으로 남아있는 어려움에 집중하지만 그리고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이해하지만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두 정상이 약속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타임테이블을 만들었고 또 이제 즉각적인 그 효력 같은 것, 분쟁을 막는 조치까지도 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또는 몇 개월이 걸릴지 북한에 의한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 평화협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타임테이블 같은 것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Ending the Korean War, 한국전 끝내기라는 이제 제목을 하나 달아놓고요. 남북관계 정상화,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찾기, 그리고 뭐 육지, 또 영공, 바다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많이 지금 되고 있는 뭐 북한, 미국, 한국의 3국 미팅이냐 아니면 중국을 포함해서 4국의 미팅이 1년 안에 있다는 것 전쟁의 끝을 선언하고 평화로 가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 비핵화 여기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하진 않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브레이킹그라운드라는 소제목을 달고 과거의 동의와 선언은 이제 세 번째에 참석해서 봤으니까요. 아주 그 이번처럼 정말 그 과감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주로 이제 과거에는 한국에서는 기능적인 접근이요. 경제 우선을 했고 북한에서는 군사 정치 이슈를 우선으로 했는데 이번 판문점에서는 군사 정치 이슈를 우선으로 한다는데 두 나라 정상이 이제 합의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완전한 비핵화 논의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한국이 다리를 잘 놨고 북한의 노동신문조차도 이제 보도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는 이제 뭐 풍계리 폐쇄한다는 것 이런 것 이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것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면이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으며 비핵화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시작하면 미국은 내가 한국이나 태평양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는 것도 전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정인 특보가 이 기고문을 쓴 것은 포린 어페어에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 내지는 워낙에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아니면 이제 국제적인 그런 국제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잡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계의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번 그 한미정상회담을 총정리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분으로 썼습니다. 포린 어페어에스라는 잡지 자체가 카운슬로운 그 포린 릴레이션스라는 비영리 그리고 초당파인 핑크탱크가 발행하는 그런 그 잡지잖아요. 1922년부터 발행이 됐고요. 사무엘 허핑튼 교수가 문명의 충돌을 바로 이 포린 어페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의 대상은 읽기를 원하는 대상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어를 주로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죠. 워싱턴에서 바라는 건 워싱턴에 바라는 것 북한이요. 잦은 미팅 신뢰 쌓기 한반도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 그리고 이제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약 이 조건이 맞으면 왜 우리가 핵을 지니고 고통스럽게 살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도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비핵화 과정을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가는 이렇게 가자 하는 게 판문점 선언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한국전을 끝내고 휴전조약 평화조약으로 가는 이제 이것까지 완성되게 되면은 비핵화의 북한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과거 협상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남한과 북한의 리더가 실행하기 위해서 확실한 서약까지 했습니다. 주요 미팅의 날짜와 이벤트 이런 모든 것들 또 고위급 회담을 하는 것 군사 미팅 스케줄을 다 잡아서 이산가족 만남은 8월 15일 평양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가을로 딱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또다시 이제 영어 제목이에요. Rocky Road Ahead 그러니까 이 앞에 좀 어려운 돌이 저한테 깔려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그 회담이 성공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 그런 것이요. 먼저 신년사에서부터 경제적인 개발 이런 것을 강조를 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접근한다는 그런 전략도 세웠으며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열린 마음 또 정직한 브로커의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꺼이 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등등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력과 이제 뭐 그런 것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북한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또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지만 앞길이 험난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한다는 거죠. 포괄적인 판문점 선언에도 불구하고 평화로 이행하는 것 그 이왕 내지는 이행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군사 긴장을 줄이기를 해야지 되고 서로 확신을 가져야지 되며 무기 감축에 합의해야지 되고 시간이 필요한 실무가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모두 완전하고 확인이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원하죠. 이제 뭐 한국과 미국은. 그렇지만 뭐 순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먼저 다 포기해라. 그래야 리월드를 주겠다. 상을 주겠다. 원하는 대가를 해주겠다. 북한은 동시에 하자. 많이 봤으니까요. 리비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등등 많이 봤으니까 심지어는 북한과에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약속을 어겼던 적도 있고 하니까 스텝 바이 스텝 이제 하나 서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서 동시에 가자는 거죠. 한국은 그에 비해서 조금 절충적이고요. 한국이 오히려 스텝 바이 스텝 절충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네요. 문정인 교수의 글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선언하고 또 북한의 핵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증 가능하면서 해체를 하고 결정적인 의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시설, 물질, 무기를 기꺼이 다 정말 돌이킬 수 없게 파기하겠는가 포기하겠는가 확인이 가능한가 뭐 미국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서 뭐 미국에서 피자 드시는 분들 또 샌드위치 드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지만 아주 그 얇게 살라미 소시지요. 얇게 썰어 정말 얇잖아요. 종이장만큼이나.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얇게 조각조각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그 조각에 따른 베네피스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과연 북한군이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일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서울과 워싱턴은 이렇게 할 때 북한이 어떻게 할까를 막 생각을 하면서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깨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깨진다면 군사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서울과 워싱턴은 그 같은 위험을 알기 때문에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 북한의 리더도 그 핵을 포기하는 대가가 아주 좋다는 것을 충분히 지금 이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그 핵을 갖고 고통스러운 길을 우리가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전하고요.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그 비핵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미회담에 길을 닦았다. 이게 뭐 또 대통령의 특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은 워싱턴의 코트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마련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서로의 차이를 줄여야지 되는 거죠. 서로의 차이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차이는 핵 폐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현실적이고 또 좀 융통성도 있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내놔야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은 국내적인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만일 이게 이제 그 평화조약까지 가서 서명이 되면은 한반도 주둔 미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의문표를 붙였습니다. 평화조약이 시행되면 주한미군 주둔은 명분을 얻기 힘들 겁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에 대한 보수의 반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치 딜레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승인을 받길 원하지만 보수가 승인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번역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국내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만일 평화조약에 서명하고 나면 한반도 주둔 미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화조약이 시행되는 그 즈음이 되면 주한미군 주둔은 명분을 얻기 힘들 겁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에 대한 보수의 반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요 정치 딜레마가 될 겁니다. 판문점 선언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승인을 받길 원하지만 보수가 승인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행하는 데 길이 그 길 그 시행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정인 특보가 쓴 글입니다. 마지막 그 달락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평화롭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대통령이 되기 오래전부터 아주 정말 오래된 목표였습니다. 한반도 회담이 그의 꿈을 채울 새로운 역사의 기회를 열었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같은 여러 장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인내력 있게 그렇게 오래된 본인의 목표에 접근할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정인 특보가 쓴 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군을 주장했다더니 이런 언론 기사가 있자 문정인 특보는 나는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면서 내가 주한미군 철군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또 염려해서 쓴 말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분명히 주한미군 주둔은 나중에 평화조약까지 가면 명분을 얻기 힘들 겁니다 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아마 명분을 얻기 힘들 겁니다 라는 문정인 특보에 이 글을 주한미군 철군을 한번 주장했다던가 떠봤다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나 본인은 이 이후에 아니라고 하고 또 해석이 잘못됐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이게 foreign affair의 영어로 쓴 그 부분을 이제 그대로 한국말로 옮긴 뉘앙스까지 가능하면 그렇게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 뭐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foreign policy의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북한에 대한 낙관이 우리 모두를 죽게 할 거다. 제목은 거창해요. 그런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제프리 루이스라는 이분은 이제 몬트레이에 있는 그 미들베리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스타디즈 에서 그 학생들을 강의하고 특히 이제 동아시아의 비핵화 프로그램에 굉장히 그 깊이 이제 연관을 맺고 있는 분입니다. 미들베리 대학이요. 그래서 워싱턴과 평양의 위험한 관계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은 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희망이요. 본인들이 원하는 희망을 마음속에 깔고 그리고는 현재의 사태를 본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북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파기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얼마나 요리조리 북한이 속여 왔는가. 문 닫는 게 또 풍계리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두 개 터널 아주 그 상태 좋은 것도 있다고 하지만 터널이라는 것도 닫았다가 다시 열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핵실험을 안 한다고 했을 뿐이다. 판문점 선언도 자세히 읽어보면 모호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제프리 루이스라는 이분이 쓴 이 글은 이게 이제 대체적인 지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고요. 역시 포린 팔러시. 포린 팔러시는 포린 어페어스가 1922년이라면 이 잡지는 1970년부터 발행됐는데 역시 포린 어페어스와 마찬가지로 두 달에 한 번 발행되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날마다 오늘의 미국 하기 전에 리뷰를 하고 있고 포린 어페어스의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2008년도에 돌아가셨죠. 한 수십 년. 한 반세기는 하버드대학교에 계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문명의 충돌을 포린 어페어스에 발표를 했지만 그리고 나서 본인은 본인이 이 포린 팔러시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주인이 여러 번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포린 팔러시 역시 포린 어페어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든가 국제관계 같은 것을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그 방면에 이끌고 가는 어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하버드대학교의 국제정치학 교수인데 스티븐 월트라는 스티븐 M 월트라는 분이 예스 트럼프와 김정은은 모두에게 좋은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글은 대체적으로 미국도 어떠한 분담을 해야지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북미회담이 과연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하죠. 그리고 답은 분명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를 한다고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를 오케이 하고 응한 것 자체가 양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뭘 줘야지 되는데 자꾸만 이제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해라만 하지 말고 뭘 줘야지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막으려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전쟁 위험이 줄어들까 이런 의문을 앞에다가 놓고 더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걸 너무 빨리 하라고 원하고 북한에 요구를 하면 오히려 완전히 틀어져서 군사 옵션을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합의가 끝까지 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것도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북한에 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뭐 가다피 또 이란 이런 문제 그런가 하면 다른 무역에 있어서도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내놓으라고만 하잖아요. 나프타 같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그렇게 될 경우는 신뢰를 쌓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오랜 동안 서로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국가들이었는데 워싱턴이 어떻게 평양에 우리 워싱턴도 지킨 약속을 끝까지 가겠다 하는 확신을 주는가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북한이 속일까 속이지 않을까 여기에 집중하지만 미국의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스티븐 월트 교수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이 이제 실패한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미국에도 오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만약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난 악수만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요즘에 너무 변덕스럽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으려면 공식적으로 아주 단단한 조약을 맺기를 원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울트라든가 스타트라든가 러시아와 미국이 같이 핵무기를 줄이기로 한 스타트라든가 이런 이런 것이요. 그리고 나서 미국 상원도 이것을 법으로 묶도록 누군가가 또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대통령 현대통령이던 나중에 대통령이던 그렇지 못하도록 미국 상원이 딱 묶도록 그것을 요구하겠다. 김정은이라면 이것은 문정인 특보가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에 비준을 받으려고 한다는 그것과 마찬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서로에게 정말 그 좋은 것인가 이런 회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담을 할 때 이게 미국에만 좋은 것도 아니고 북한에게만 좋은 것도 아니고 양 국가에 다 좋은 것인가 두 국가에게 다 좋은 게 아니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포지션에는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하고 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오히려 북한과 미국의 이번 회담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앞으로의 수십 년 동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 대학 교수는 보고 있습니다. 넘버원투로 아시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힘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 틀 안에 다 아시아 문제도 북한 문제도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주한미군을 줄인다던가 하면 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이 라이벌이기 때문에 중국에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일본에게도 무조건 나쁜 상황이 전개되면 결국은 미국에도 나쁠 수도 있다라는 다 잘 살아야 다 누구에게나 다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좋은 결과가 돌아가야지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TTP 같은 경우도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뭐 고려해보겠다고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다가 하다가 언앤어프 언앤어프를 계속하고 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너무 우습게 대접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북한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때 미국이 미국 입장에서 재협상을 우리에게 좋게만 하라고 함으로써 굉장히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미국도 좀 내놓은다는 그런 합리적으로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분명치 않죠. 이 교수의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파기하고 중지하고 하는 게 미국의 첫 번째 목적이니까요. 그러나 미국만 챙겨서는 안 된다고 또 강조를 하거든요. 동맹국가 단거리 중거리도 해서 일본도 좀 챙겨주고 자꾸만 미국이 자신의 국가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해구산으로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담을 오래 지속 지키는 데는 아주 나쁘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했어요. 본인이 스티븐 월드 교수가 두 리더가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다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상징적인 합의를 할 것이다. 본인의 예측이에요. 이제 그러나 미국으로 올 수 있는 탄도미사일 ICBM 테스트 같은 것은 당연히 안 하겠고요. 그리고 계속 공식적으로 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긴 또 괄호를 붙였어요. 늘 북한이 그래 왔듯이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고 어떻게 북한에게 약속을 제대로 탁 받아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같은 약속을 아주 똘똘하게 받아내도 또 다른 의문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존 볼튼이라는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있는 한 그가 이 같은 회담 결과에 대한 시각이 어떨까 그러면 만약에 잘되면 잘돼서 존 볼튼이 시위한다고 사임을 할까 뭐 이런 여러가지 꼭 대통령이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권자이긴 하지만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뭔가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포린팔러시의 쓴 스티븐 월트라는 하버드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상당히 여러가지 이슈에 있어서 좀 냉철하게 글을 쓰는 편이거든요. 기사를 그런데 이번에 남북정상회담도 그렇고 북미정상회담도 그렇고 조금 회의적이에요. 다른 이슈들을 쭉 정리하는 것과 비교를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코노미스트는 물론 영국 신문입니다. 저는 잡지로 보여지고 또 잡지로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문이라고 하니까 신문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좀 마음이 찜찜해요. 잡지로 생겨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국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도감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핵 없는 북한을 보기는 힘들 거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상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여러가지 당 대회를 하고 본인이 이제는 대회 이후에 본인이 정말 장기집권을 할 완전히 노골적인 태세를 보였잖아요. 그때 이 노골적인 태세를 보이기 전에 이코노미스트가 어느 언론보다도 먼저 시진핑은 지금 여러가지 포석 두는 거 보니까 장기집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제가 그 보도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냐 한국의 너무나 유명한 석학 너무나 잘 알려진 중국 문제 전문가들이 시진핑이 장기집권을 할 태세가 아니라고 하더라. 나이도 그렇고 누구를 어떻게 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직업 자체가 미국 방송을 보고 신문을 보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러시아 모든 영어로 된 매체를 리뷰를 하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보면 이 기사나 예측의 퀄러티라고 할까요? 이건 어느 정도 맞겠다 좀 허술하네 신뢰가 가네 하는 것이 저는 제 마음에 옵니다. 시진핑이 그렇게 장기집권을 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주 자세히 논리적으로 예상을 확실하게 했었던 신문이 이코노미스트 거든요.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 이번에는 계속 남북정상회담 이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조금 회의적으로 조심스럽다는 것을 넘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더랍니다. 그런데 이 같은 회의적인 시각을 뛰어넘고 매직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이제 또 새로운 역사가 평화가 창조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이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첫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틀 뒤에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베를린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윤곽을 보여준 사람이다. 연설했어요. 그때 2017년 7월달이었잖아요. 독일 모델을 예로 들면서 독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올림픽에 초대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콧방귀도 안 꼈어요.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할 때 평창올림픽 여기에 남한과 같은 한반도에서 북과 남한 사람들이 같이 오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의 한국의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 정치 전문가들도 아예 그거는요 그냥 뭐 국제 무대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연설이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장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이코노미스트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올림픽에 초대를 했고 이산가족 얘기도 하고 정상회담 얘기도 하고 이 정상회담 얘기를 제안을 하고 나서도 북한에서 답이 없어서 얼마나 또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10개월 뒤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것 그 뭐 평화로 가는 것 북한의 뭐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이게 거의 다 그 현실이 됐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북한 지도자가 1953년도에 휴제인이 된 뒤에 남한 땅을 밟아서 이렇게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남한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매력적이라고 하고 귀엽다고 하고 한국인들이 그런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정말 그 기쁨의 눈물이요. 이건 연출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 중단한다는 얘기도 했고 뭐 등등등등 해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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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는데 미국 관계자들에게는 이 같은 남북의 아주 그 좋은 환상적인 분위기가 아주 그 힘든 교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국도 뭔가를 줘야지 된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자문들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해라 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DMZ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DMZ를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잘 되면 큰 축하 무드다.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빅 이벤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 디테일한 것은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박스에서는 미국인이 김정은을 믿을 수 있는가 하고 북을 둥둥둥둥 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이 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아 북한과 해피하게 토론하고 싶다. 내가 만나봤더니 그 젊은 지도자가 미팅하기도 원하고 등등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이 이기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외교관이었던 지금은 이제 아시아 소사이어트에서 북한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그 대니엘 버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김정은의 목표 자체가 핵국가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딱 그 세계 무대에 서는 거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 뭐가 잘 안되면 정중하게 회담장에서 나가면 되죠 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이 싫다고 혼자 회담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영국신문 이코노미스트는 딱 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요 중국이 아주 그 애매모호하던 그런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 갑자기 남한과도 가깝고 미국과도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결국은 김정은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줬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또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 이제 북한은 지금 뭐 미국도 좋다 중국도 좋다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좋다 중국도 좋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어 잘 아주 그 잘 균형있게 활용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싫다고 그냥 툭 나오고 뭐 등도 안 일로 뭐 이러기가 힘든 거예요. 다시 중국과 북한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본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려면 운 운 항상 정치의 운이죠. 인생도 운이라는데 운과 스킬이 필요하다. 이 스킬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스킬은 있지만 딜에 있어서 이 외교적인 핵에 대한 이런 스킬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스킬이 있는 사람들의 백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누가 지금 전쟁을 해서 무기를 많이 팔아서 돈방석에 앉겠다 하는 사람을 빼고 일반 상칙적인 사람들은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도 평화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을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1953년 이후에 휴전 협정할 때도 얼마나 북한이 잘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잘해주기를 신중하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끝나면 제대로 돼야지 모두에게 좋은 거지 잘못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회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한과 북한은 먼저 평화의 무드를 시작을 해서 시간을 북한이 30분 남한 쪽에 맞춰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작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보면 아무튼 희망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시간 바꾸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다 정치적인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줄리어스 시저를 생각하면 7월달에 맞추고 또 8월을 기념하고 싶다 하면 아우구스투스 시저를 생각한다던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군주제와 결별하기 위해서 시간과 달력을 그 전과 바꿔본다던가 구소련도 옛날에 5일 6일만 이렇게 하고 일주일 단위로 안 하고 이런 것들 많았어요.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시간을 30분 바꿔준 것은 이제 일본 도쿄타임으로 하지 않고 2015년도에 북한이 그렇게 정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 한국하고 같이 하지 해서 한국도 사실은 1954년 인가요? 51년 인가요? 언제였던가요? 그 전에 아무튼 뭔가 이렇게 바꿔봤다가 다시 도쿄타임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상징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게 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역을 하면 시차가 맞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다시 북한처럼 독자적으로 해봤다가 도쿄타임으로 돌아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북한이 한국 측으로 시간을 맞춰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진전이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보는 한국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서부 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으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요.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화요일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인가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Gr住 icho일까지 Gent 19시까지 evident aghetti 호요일 1시not 20시까지 instal 20시까지